뭐하고 있어? 낮은 티어 잡힌 것 같은데 플레 하나 껴 있다. 네. 아 근데 나 또 손실이야. 아이씨. 아 맞다. 점만 안 되겠다. 안 될 것 같아요. 손실 때문에. 회장님 무리 안 하셔도 되니까 피곤하시고 들어가셔도 돼요. 피방이라고 하셨는데. 어 아니야. 나 안 피곤해요. 집이면 내가 한 새벽 8시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데. 난 피씨방 환경이 더 괜찮은데. 싫어합니다. 서팀팩 빨면서 게임하니까 더 나은데 이게. 아 그래요? 어. 일단 여기 한 팀이고. 사이폰 한 팀에. 반월천 한 팀에다가 용도가. 용도는 없어요. 안 보여. 안 보여. 와. 씨바. 존나 끊긴다. 좋겠다. 쩝고 갈게요. 손실 60. 가겠네요. 저분들. 거기에 끝났어요? 네. 얼마나. 최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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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점. 물렸네. 그럼 4-3인가? 아니에요. 6-7백점. 물려야 돼. 어. 곧 4-3이겠네. 4-3이랑 또 다른데. 화이팅입니다. 아니 씨. 꼭 이렇게 렉 걸릴 때만 템 존나게 조옥 해주고. 이거 용도까지 쳐줘야 될 것 같은데. 오케이. 어. 근데 거기 발사에는 내린 것 같던데요? 네. 발사에는 내렸어요. 아크로베님 값 바꿔가요. 일단 가서 받을게요. 이거 용도까지 털 거죠? 어떻게 하실래요? 용도... 어 털어요? 책 나왔어요? 안 나왔어요. 응. 빨리 쩍을 했네요. 어. 근데 간헐천에 두 팀이었는데 용도로 밀려나왔을 수도 있어요. 그거 확인해야 돼요. 아 맞네. 일단 뭐 안 털린 것 같긴 한데. 얘는 발사부여에서 일로 왔어요. 발사부여서 제색 더 가다가. 어. 벽차님 멀어 멀어. 토텐 얼마나 돼요? 없어요. 6초. 그냥 내려가. 내려가서 파밍. 네. 얘네. 우리 찍으러 오겠다 그러면. 이거 그냥 같이 다니죠, 이거. 네. 안 올 줄 알았는데. 두 분이서 같이 다니. 오케이 오케이. 아 용도까지 있으면 이거 존망이다 gg치고 나가야되네 흔적도 없고 안찍혀요 팩 들고가 이거 내가 렉이 쓰니까 올라가서 그냥 애들 오는거 볼게요 애들 아직 오진 않아요 근데 용도로 올 것 같은데 이게 돈모빙이었으면 올 것 같은데요 책 두개에요 책 두개에요 책 두개 책 두개 버림 가방이 군대 챙겨드리기 왔다 왔다 가는 중 내려오진 않았어요 위에 있어 능선에 있어 확인요 이거 궁 두개 빨면 지금 일단은 이건 막아야 될 것 같아 오른쪽으로 도는데 나 못싸워요 나 존나 끊겨 진짜 아 그래요 돈 빼죠 월게임이면 먹고 올게 아 제가 여깄어요 내가 가져왔어 얘네가 내려간건지 동굴로 들어간건지 모르겠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기는 했어 하나 더 꼬리 어 뭐야 한참 차이 나는데 꼬리 네 이제 내려가는데 쟤 지금 갔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죠 싸움 그냥 싸워야죠 뭐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이럴 것 같아 어느 정도 있어요 이거 가보죠 아 이거 갑갑 바꿔 저 갑갑 바꿔 가요 아까 확인 어차피 궁수로 갈거라 하고 안 되면 다시 빼죠 오케이 두명 누웠어 얘네 여기 맞네 여기 먹었어 여기 먹었어 발자국 35초 앞에 있을걸 왼쪽 앞에 캡슐 캡슐 사이에 여기 오른쪽 약간 오른쪽 밀어야겠다 안 되면 그냥 때려도 돼요 하나 크랙 거의 크랙 하나 42 불크랙 불크랙 레이스 크랙 우리랑 필이요 여기 위에도 레이스 필이고 같이 와주면 안 되나 아 내가 뺄게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파킬 냈고 머리 위에 올라갈게요 백 백 백 나 안쌌어 안 죽였어 마지막 다쳐요 앞걸음에 힘쳐 뺄게요 워너 됐어 얘는 찍을 수도 있다 이건 안 찍어 안 찍어 차라야 멀어요 확인해 어 근데 때리는거는 바로바로 맞네 존나 웃기네 또 어 근데 때리는거는 바로바로 맞네 존나 웃기네 또 아 이거 파밍은 좀 불가능이겠어? 불가능인거 같고 앞에 있는거? 불가능이다 요 앞에까지만 가면은 언패 되는데 요 앞에까지만 가면은 언패 되는데 3개 버렸어 어 3개 버려 나 안먹어 나 나 죽여있어 쟤가 파밍하고 오케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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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팀이야 얘네 어 어 각 걸렸다 그냥 빼줘 이거 어 어 히트패 끌어줄게 아니 이게 실화냐? 필라이딩 안해야 올라오는 와 잘 빠졌다 바로 폭강해 아 차라 그만해라 싸가잡은 놈아 계속 쭉쭉 빼야될데 오케이 워낙 붙었나? 아냐아냐 워낙 아니 우리 쏜거야 계속 여기 이거 히트 빼야겠다 이거 얘네 올 각한다 이거 우리 점패 타고 올 수도 있어서 네 여기 판도 없고 아 근데 잠깐만 여기 50초 여기도 있었어요 조심 오빠 저거 뺐어 50초라 괜찮긴 할 것 같아 살짝 내려다봐 아냐 나 2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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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앞에서 하이딩 했었어 얘네 아 그럼 뒷각 칼해야 되는데 잠깐만 뭐냐? 오면 저 미친놈 뭐야? 아 너 오진 않아요 지금 두 명 피고 그러면은 저 새끼 발자국 하나요?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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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 피도 채웠어 얘네 사우스타드 이상 정탄 정탄 많아요? 정탄? 정탄 나 100 나 69발인데 쪼금 가져가요 내가 줄게 아니 아니 똑될 것 같은데 나 70발이야 70발 지금 딱 아 오케오케 100발 이제 오른쪽으로 오케 응 가도 될 것 같아 링이 그쪽이야 그리고 아 근데 이쪽으로 가면 나가기가 어 근데 나가는 길이 이제 두개로 돼가지고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 오버록 쪽으로도 뛸 수 있어서 뒤에 차라 왔다 시히 해봐 아 우리 쏜건 아닌 그럼 그냥 계속 빼야겠는데 얘네 언덕에 썼어 언덕에 썼어요 아예 그냥 아예 지금 오버록으로 근데 또 언노운 애 있는데 대리님이랑 저랑 앞장 서가지고 아이씨 개모 여기 왔어요 아 미친놈들 대리님이랑 저랑 앞장 서가지고 이거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앞에 소리났다 안에 있는건 아니야 어 밖이야 밖에 아 오버록 밀고 저랑 쓰고 싶다 제발 한 번만 더 제발 여기서 싸우는데 요 안에 여기 여기서 아까 우리 들어갈려고 했던데 아 폐쇄공포증 있어가지고 여기 이런데 존나 위험한데 먹어요 먹어 나 많아 130밖에 있어 아 그래요? 어 122발 이거 아 어 이거 이거 여기까지 아 앞에 밀어내고 얹었으면 확실히 좋긴 한데 응 맞아요 천천히 한번 가보고 각 볼까요? 어 시방 문 열려있어 조심해 일단 없긴 해요 베리님 앞장서서 어 얘네 언노운이야 내가 지금 하던데 오른쪽으로 확인 링 한번 보자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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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문 좀 잠그고 와야겠다 확인 아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 더 이거 아까 또 여기 마음을 잡힐 것 같은데 씨발 나와라 크레이버 아 크레이버 먹으면 링이 벙씨레씨와 잡혀가지고 조*** 아 그네들이 롱보고 있는 애들이 좀 무서워 아니면 얘네를 밀래요? 얘네 밀.. 밀어내기는 해야돼 얘네 얘네 우리 봤다 얘네 있으면.. 얘네 딴 데 쏜다 지금 오케오케 한 팀.. 아니다 파킬 난거구나 센티넬에 이거 충분히 밀만한데? 잠깐 킬 났으면 얘네 지금 여기까지 여기? 앞에까지 여기 여기 바위까지 낄게요 여기도 궁극 괜찮을 것 같아 여기도 오케이 일단 사운드 줄여야 될 때 앞에 바로 앞에 있다 봤어 봤어 그냥 쏠게 아 이거 아 이거 쓰지마요 쓰지마요 쓰지마 어차피 안될 수 없어 2명이야? 응 일단 둘 그냥 밀어버릴까? 근데 굳이 안해도 되긴 하는데 얘네 못 쏴 피쳐 피쳐 어? 터드 이거 이제 왔어 이거 온다고? 이거 온다고? 너 이끌해 시아계필 시아컷 뒤에 있다 나스트 나스트 우리 국 먹었어 역수환 역수환 다운 다운 이거 빼야돼 우리 간울촌에서 왔어 대리님 빼야 돼 뺐어 뺐어 아니 안 왔어 안 왔어 안 보여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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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불감증 없애고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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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해도 돼요 공사 아닌가? 아니 씨발 렉 걸리는데 이걸 킬포를 제일 많이 먹었네 여기서 새끼들 개거진데요? 아 에탄으로 바꿀게요 제가 삼공이 쓰던 거면 제가 바꾸는 게 낫잖아요? 나 렉인데 괜찮아 일선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3배율로 갈아왔어 아직 엄마 나 이걸 쓰니까 날라 이거 두셨죠? 그 병단 네 다 먹었어요 이제 슬슬 가야되네 아 이거 마을로 바로 들어가도 되나? 여기서 싸우거든요? 빨리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확인해 확인 확인 찍어줘야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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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상에도 있고 2집? 아 2집 가야되나? 잠깐만 2집 2집 없어 어 맞아요 잘하다 아까 걔네들이다 오케이 오케이 2집 먹을게요 Q 가능? 없어 쟤네 또 코스틱이야 씨부라야 진짜 아니 코스틱 존나많있으네 진짜로 이거 아까 전판 아직 걔네들 아니에요?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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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걔네들 옥상 둘 아 전판 그러니까 옥상님 그 붕 채울 수 있나? 고 싶어 고 싶어? 저 이거 옥상 어이씨 아이씨 걔네들 찍고 저집을 근데 여기 괜찮았는데 이 집 나쁘지 않아요 저집 별로 안좋아 저집은 창문에다 폭 존나들어와요 얘네 옥상에 있어 근데 네 옥상에 있었어 옥상에 혼자인거같아 이더러면 어우 벽 텐이 죽어 찍었다 얘네 찍는다 안찍었다 아이씨 아니 근데 저기 이거 빼야돼 이 집 빼고 그냥 별로인데 뭐 그냥 필드로 아이씨 이 집도 나쁘진 않아 근데 다음링이 이 집이 아니에요 다음링이 이 집이야 다음링까지 아까 이 집이였잖아요 네 그 근데 거기 있기가 좀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어깨 나 거기 있었어요 제가 이 집 먹고있어요 응 다음링까지 아까 이 집이었잖아요 저 혼자 먹고있을게요 집 두개 먹고있어요 일단 그냥 잠시만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이러다 집 하나 찍힌거는 위험한데 아 오케이 그럼 그냥 여기 먹을까요 이 집을 아 근데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쪽 반대편으로 네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그니까 옥상에 까는게 아니라 여기 여기서 싸우고 있고 얘네 여기 집 먹는다 얘네 얘네 링 찍었어 그리고 지금 옥상에 있어 그냥 옥상에서부터 빨리 하자 그냥 옥상 바로 찍어버리자 블러다운드 저 옥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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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일단 코스틱 그거 뺏어요 집에서 해야돼 이거 이거 궁을 집에서 쏴야돼요 어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해야지 뭐 여기다 깔고 패드 여기다 깔아야지 확인해요 나 집 들어가서 또 달려요 이거 옆에서 쏜다 이거 코스틱이야 쟤네 편 코스틱 아 이거 중앙을 찍어야되나 옥상은 빠진거 같은데 얘들 아니면 완전 1층에서 깔아도 돼 1층에서 여기다 깔고 나가서 패드 여기다 깔아놓고 하면 되지 굳이 안해도 되잖아요 이거 지금 어 안해도 돼요 얘네 자리 옮겼어 그리고 얘네 옮겨가지고 응 집 버렸어 아늑하게 여기 응 링 찍어서 뺀거 같애 시간 남으실 때 시간 남으실 때 걍 좀 줘 사라가 28 진짜 죽여버릴까 아 이 집 진짜 썩상했네 부동산 이 집도 괜찮음 아직 어디야 그리고 아까 우리 갈렸던 집 지금 가자 응 일자 집이라 괜찮아 그래도 앞에만 막으면 돼 엘스타 너무 잘 싸운데 뭐지 이 집엔 있죠 무조건 있겠지 거기 찍어볼게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맞네 하이딩이네 아 한 명 붙는다 저기로 야 우리 하나 찍을까 이거 얘네 붙었는데 우리가 찍어 우리가 찍어 여기 해줄게 이거 그냥 찍자 이거 포탈 나간다 그냥 버리죠 우리가 이 집 먹자 이 집 먹어 이 집 먹어 오케이 따라가지 말고 백 백 여깄다 한 팀 한 팀 여기 있어 여기 먹어 나와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잘 밀어냈다 이거 포탈만 보고 레이스 잡았어 레이스 아키아 레이스 끝 이 집 나 한 대만 박으면 되는데 2 남았어요 아 오케이 한 대만 바꿀게요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아 이 씨X 여기 올라가던데 여기 까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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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똑같은데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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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왔다 하나 옥테인 바로 옆에 얘도 혼자야 아닌데? 4군데 10명이있어 맞아맞아. 혼자 아니야. 호라이즌 80다. 아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여기. 하나 150. 여기 문에 걸려있었어요. 내려갔고. 여기 옆에 걸려있어. 우리 좀 옥상. 우리 위스트 괜찮아. 시장님 거기 조심해요. 이 창문에서 강 나와요. 우리 좋아 우리 좋아. 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. 아크로베님 여기도 괜찮음. 나 이렇게 걸쳐있는데. 시X 나도 보고싶어요. 여기 올라가면 돼 그냥. 방해. 빨리 뿔뿌려 이따가. 계단에다가 너 뿌려놔야겠다. 네. 한 번 옮겨주는 척. 다시 올라가고. 하긴 안 사라지네? 네. 갔다. 망닝 확인하세요. 얘네도 레버야. 망닝 바로 앞이야. 확인요. 이거 천천히 가죠. 얘네도 레버라서. 아 얘네가 좋긴 하겠다. 아 얘네 찍고 2등 해야되나. 결제님 잠깐만 비켜줘요. 나 위치 좀 확인할게. 아 위에서 찍는 애들이라. 이거 엄폐가 없는데. 1층으로 가야되나? 1층으로 가는게 안전하긴 한데. 그래야 될 것 같긴 해. 한 번 볼게요. 뭐야 앞에서 앞에서. 얘네도 1층으로 왔어. 이거 한 번 해야 될 것 같긴 해. 오케이. 지금 미리서. 천천히 앉아 천천히. 얘네들 붙었나봐. 얘네들 붙었나봐. 천천히 하자 이거. 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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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다. 여기로 안 올 것 같은데. 얘네. 얘네. 여기로 갔다. 얘네. 밀어줘 같이 밀어줘. 아 다운이야. 궁 써. 우리 궁 써. 우리 궁 써. 우리 궁 써. 아 패털. 조심해. 조심해. 이제 밀어. 한 팀 끝 라스트 라스트 팀 하나 누웠어 하나 누웠어 여기 나이스 라스트 서버가 존나 행복해요 바퀴 횡단나는 거 제외하지 와 나 탄 딱 다 썼다 여기가 존나 행복해 나이스 나이스 근데 난 또 왜 손실 때문에 또 아 이게 이거 아 이게 이거